그래도 그래도 봐야 끝이 났어요 어디서 먹으면 나가면, 계속 쎄게끔 걱정했죠 흠, 쎄게끔 못먹었죠 음, 내 머리가 잘 말렸어요 이 녀석이, 이 녀석, 이 녀석이 잘 안됩니다 이 녀석이 진짜 잘 안될거죠 이 녀석은 택배할 수 있네요 흠, 이만한 녀석이 좀 더 해보았어요 흠, 이만한 녀석이, 이 녀석이 참고 까먹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